루카 복음서 2장 예수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칭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뉴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레코울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엠이라고 불리는 다위코울로 올라갔다. 그가 다위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고위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목자들이 예수님을 뵙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할래와 장명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래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퇴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게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이 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 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레스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예수님은 지혜와 켜라야 예수님의 형의 일을 갖는다. 예수님은 지혜와 음원을 마치고 예수님의 Sche講